이번 주 영상도 웹 애니메이션 관련 주제입니다. 이번엔 CSS 트랜스폰음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요약을 하면 웹에서 CSS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싶다 하면 최대한 CSS 트랜스폰음 속성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죠. 그냥 비어있는 div 3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div는 animateTransform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div는 animateMargi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html 코드는 이게 다하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CSS 파일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iv 태그는 margin이 10px 그 다음에 width와 height는 100px 그리고 배경이 그레이입니다. 이런 사각형이죠. 두 번째 div에는 animateTransform 클래스를 할당을 했었죠. 이거 CSS 속성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 배경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값을 할당을 했는데 여기 트랜스폰음에 대해서 0.5초 동안 duration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hover 지금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보이는 걸 보면 Translate을 시켜가지고 20px, x방향으로 20px, y방향으로 20px 이동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div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트랜지션이 잘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div를 보시면 animateMargin이라는 클래스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주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margin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hover에다가도 margin-top, margin-left를 이동을 시켰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보시죠. 이러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어? 이거는 트랜스폰음을 가지고 트랜지션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진을 가지고 트랜지션을 넣었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트랜지션에는 사실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값이라면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 값이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코드에서 보신 것처럼 트랜지션에다가 margin을 넣어도 되고 트랜스폰음을 넣어도 됩니다. 뭘 넣어도 애니메이션을 잘 돌려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돌리는 속성에다가 margin 같은 속성을 넣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뭘 움직일 일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트랜스폼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동작 자체도 사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코드 예제입니다. CSS 코드는 그대로인데요. HTML 코드만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는 animate margin 클래스 원래 있던 이 div 뒤에다가 빈 div를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된 기본 div가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이제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하게 트랜스폰을 가지고 트랜지션을 시킨 이 파란색 사각형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 div를 한번 해보자. 빨간색 div를 움직이면 파란색은 트랜스폰이고요. 빨간색은 margin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넣은 값입니다. 동작하는 방식이 확실하게 서로 다릅니다. 트랜스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는 다른 HTML 엘리먼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margin은 다르죠. 이렇게 이 빨간색 사각형이 움직이니까 아래에 있는 일반 회색 div가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이아웃이고 하나는 페인팅입니다. margin 속성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레이아웃이라는 건 각 HTML 엘리먼트들이 어디에 위치할지 좌표, 크기 같은 걸 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argin 값이 바뀌면 해당하는 요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주변 엘리먼트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트랜스폰은 다릅니다. 트랜스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아웃 위치와 크기를 모두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랜스폰 속성은 주변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움직이고 크기가 변하고 그러는 거죠. 훨씬 계산할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위치와 크기를 잡는 작업은 특히나 무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작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이 됩니다. HTML 구조가 단순하거나 웹브라우저 성능이 충분히 좋으면 이 애니메이션 성능 차이가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특히 모바일 웹 환경을 고려를 한다면 애니메이션이 레이아웃 계산을 요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마진이랑 트랜스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 값으로 연속적으로 값을 바꿀 수 있는 CSS 속성은 이 두 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 속성이 그 값이 바뀔 때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작업이고 상당히 무거운 작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많이 버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진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크기 값, width나 height 값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TML 엘리먼트의 크기가 바뀌면 이건 바로 주변 다른 엘리먼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width나 height를 가지고 트랜지션을 돌리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트랜스폰은 주변 엘리먼트들의 위치나 크기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실상 가벼운 속성은 트랜스폰트 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CSS 트랜스폰 속성을 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오늘은 부드러운 CSS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려면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CSS 트랜스폰 속성이라는 게 있고 가능하면 다른 거 말고 트랜스폰만 잘 쓰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